안녕하세요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손님분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가정에서 쓸만한 전동공고 한 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힘은 좋은데 금액이 저렴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사실 그 두 개를 동시에 100%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배터리 용량을 포기를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제품들은 한두 가지씩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제품 중에 하나인 스틴리에서 나온 SCH20C2라는 모델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펙값 자체가 굉장히 준수한 제품입니다. 되게 고스펙은 아닌데요. 굉장히 낮은 스펙도 아닌 어느 정도 중간치의 능력치를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목재는 35mm까지 타공이 되고요. 철제는 13파이 그리고 콘크리트도 13파이까지 타공이 가능하고요. 무보와 회전수는 분당 1500번 그리고 토크값은 45Nm로 정말 준수한 성적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파이짜리 키레스 척을 책정을 했고요. 메탈 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토크값을 22파이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가형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 18 이렇게 보통 체크가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1호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해머 드릴링 모드가 있고요. 기아 1이라는 보통 웬만한 드릴에는 다 달려있는 드릴이고요. 이 제품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용량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용량이 1.4만페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보통 5나 6만페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품에 비해 절반의 절반 수준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쌀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신제품은 아니고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은 2년쯤 됐나요? 2년이 넘은 이제 카본 타입의 구형 모델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는 18까지는 무난히 타공이 되고요. 목재는 연목 기준으로 제가 2x4 32mm로 관통을 하고 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정에서 충분히 쓰실 만한 드릴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SCH20CE라는 모델명을 적으시면 10만원 중반대의 제품이 나올 겁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혹시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정용 드릴 한 대를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철무점TV였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